안녕하세요 에그박사에요 뭐야 이게 에그박사를 알죠? 에그박사는 아닌데 에그박사 책에 나오는 것을 채집해볼거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번째는 개미 두번째는 꿀멀 세번째는 물방대 네번째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다섯번째는 잠자리에요 그러면 우리 개미를 잡으러 가볼까요? 네 우리의 최신 무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로 잡을게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고추를 소환되고 잡는거에요 맞죠? 접으러 가볼까요? 네 개미를 찾아야죠 여기가 잔디들이 많은 풀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작은 개미나 아니면 개미들이 살거에요 개미 구멍을 찾아보는게 좋아요 한번 찾아가세요 하나 개미 아니야? 거미에요 거미 개미 아닌 거미인데? 근데 우리 개미 대신 거미에서 잡을까? 일단 개미부터 잡아요 네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요? 일로와봐요 개미들이 엄청 세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개미들이 아아아아악 개미들이 너무 잡기 힘드니까 이거로 잡을거야 응? 저거 잡아봐요 응 ㅋㅋㅋㅋ 으으으으으으 폭 햑 히히힣 두머리 잡았어요 두머리 잡았어요? 네 푸어O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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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в0오오오오오오오NA 드라며맡nent fontsỉ 작은 개미 한마디 잡았어요 큰 개미가 없나봐요 대신 다른 것 좀 잡아볼까요? 네 잡아봅시다 고! 방앗개미인지 어디인지 모르는 것 발견했어요 배두개 배두개 아니에요 잡았다 잡았어요? 한 번 잡았어요 방앗개미인지 여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또 잡았다 또 잡았어요? 엄청 많은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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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 이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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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네 이따 봐요 이렇게 해 주셨어요 차이가 엄청나요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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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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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네요 맞죠? 네 오오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아빠가 한 마리 잡았어요 아빠 너무 꽉 찌면 안돼 얘 죽어 오오 한 마리 잡았어요 하 이거봐 한 마리 네마리 요어람 선아 이봐 거물리 잡았어요 어? 우와 보여 청하이 봐 나방을 잡았어 나방을 왜? 새끼매뚜기 아니면 새끼방울 이것봐 아 새끼방울깨비 오 엄청 작다 어 메뚜기야? 이게 메뚜기인데? 우와 나방이라 새끼 메뚜기 잡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 짱이다 손으로 잡기 힘든건 이 총으로 잡으면 되요 맞죠? 나방같은건 손으로 잡기 힘들잖아요 이 총으로 휑 잡으면 되요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럼 애교 박사에 있는 개미는 잡았죠 그 다음 뭐죠? 물방개 물방개? 물방개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네 자 갑시다 출발 근데 물방개는 어디서 잡죠? 물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 물방개 대신 여기에 있는 소금쟁이래 소금쟁이 있는데 있어요? 네 진짜? 어디? 여기 여기요? 수영장에 소금쟁이 살아요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네 소금쟁이 너무 빨라요 소금쟁이 너무 빨라요 뭐야 아 쟤 아 쟤 맑두기 아니야? 그냥 맑두기이래 맞죠? 다 먹을거야? 아니고 죽을 수 같은데 어 샀어요 어 샀어요 샀어요 어 샀어요 어 샀어요 숱뽑을 얘는 밖에 풀어줘요 괜찮아? 파티 잡아 흰 안돼 소금댕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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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소금댕이 있어요 다리 엄청 길어요 원래 여기 물 위에 뜰 수 있잖아요 그게 발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물 반개 대신에 소금댕이 잡았어요 소금댕이 잡았죠? 네 이제 뭐 잡아야 될까요? 꿀벌 꿀벌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 네 지금 꿀벌 늘어났고 말벌집이 있는데 꿀벌 저 근데 말벌은 위험하니까 손이 도망가 있어요 아빠 잡아갈게요 바꿔야겠죠? 네 자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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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말벌 소리 하죠? 응 근데 복침이 없어 그럼 숯벌 아니에요? 숯벌? 숯벌이에요 숯벌 아니에요 다행이다 침이 없어 맞죠? 숯벌은 침이 없는 말벌이에요 이거 수낭이에요 볼도 잡았어요 맞죠? 잠자리만 남았네? 잠자리는 잠자리랑 산순벌레 장수풍뎅이가 남았는데 산순벌레 장수풍뎅이가 남았는데 산순벌레랑 장수풍뎅이는 참나무숲에 수액이 많이 보여있는 밤에 아 밤에 잡아야 되니까 안되죠 네 그리고 잠자리는 지금 여기 없어요 잠자리는 좀 가을되면 잡는걸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 잔디파트에 있는 다른거 늦게도 잡고 끝내요 알겠죠? 네 길거리 поняти Glory 잡았어요 도망갔다 안네 모르면 자 cartoons 잡 어노묵 Sea 잡았어요? 우와 이것 봐요 얘 또 쌌다 또 쌌어요? 안녕 바이바이 저장은 뭐야?